아산에서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이 3년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72그루나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아산시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영인면에 한 야산. 상 꼭대기 부분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이곳에서 발견된 소나무 고사목에서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일대 소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겁니다. 재선충병은 나무 안으로 침입한 재선충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치료제가 없습니다. 아산에서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소나무 5그루에서 발병됐는데 지난해에는 53그루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류가 72그루나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모두 194헥타르에 대해서 모두배기 등 기계적 방제가 이뤄졌고 올해도 90헥타르에 대해 방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선충병이 계속 발병하면서 아산시는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밀도가 낮은 북부권에는 무두배기 등 장소별 특성에 따라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단 발생지인 배방권역과 송악권역에는 감염목과 기타 고사목을 제거하고 천안시와 예산군 경계에 있는 소나무류의 예방나무 주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를 80개 권역으로 나눠 연중 유관과 예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드론 전담 예찰단 운영으로 신속한 방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방제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김장섭입니다.